안녕하세요. 하수구에요. 하수구. 하수구. 아니 한번 여기나 들어보고 지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런거에요? 제가 봤을땐 여기가 막힌거 왜냐면 제가 거기는 안가보았는데 이 쪽에 여기 있는거에요. 지하 천장은 제가 알아요. 여기 예전에 한번 봤을때문에 여기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밑에 이거 덮쳐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이 새는거에요. 지금 역류하진 않고? 잘 내려가긴 내려가요? 안 내려가니까 통을 받아들이고. 여기다가 지금 물을 해. 거장 다음에 이걸 해. 제 생각이지 않때문에 그쪽은 문제가 없대요. 일단은 제가 라인만 한번 보고 올게요. 오해돼서 이게 문제이지 않을까봐. 아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이게 여기가 나 편해져요. 나 편해져요. 하나 잘랐네? 불 따로 빼. 끊었는데. 하나는 끊었네. 하나는 죽였네. 원래 저기가 있었던 건데. 원래 저기가 원래 저기가 있었던 건데. 원래 저기가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멀리서 왔어요. 이건. 바로 여기 앞이고. 저기가 또 엄청 멀리서 왔네. 이건 또 왜 이렇게 멀리서 왔어. 이건 또 어디야? 뭐야 이거. 저기 편의점 갔고. 여기. 여기. 혼자만? 어. 웃기고 있어. 왜냐면 우리 때문에 막히는 거래요. 왜냐면 우리가 물 이렇게 막혔거든. 아니. 책임질 거냐고 해서. 알았다고. 매신자 여기 식당도 따로 뺏으니까 우리 만나봐. 알겠어요. 일단 거기는. 일단 볼게. 제 생각에. 여기가. 자리가 좀 오래됐거든요. 제가 인수받아서 한지는 한 4년이 됐는데. 이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이제 노후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노후랑은 상관없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많이 쌓이지 않고. 풍거기도 많이 쌓이고. 일단 제가 볼게요. 볼 테니까. 이거 장도. 네. 이 장도. 네. 그 워싱기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네. 자기 많은 데서 해주면. 뭐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센티를 재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네. 센티를 잘못 재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밑에 얘 가로막잖아요. 네. 이걸 어거지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잘못 짜가지고. 근데. 이 사람한테 돈 안 줄 수도 없고. 다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돈이 지금 돈이 5억으로 돼서. 아마 이. 몇 값 될까. 그냥 돈이 더 힘들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써요. 넘쳐요? 그냥. 좀만 해도 넘치던 게. 근데 안 나와. 아저씨가 하니까 안 나와. 네. 바로 넘치네. 넘쳐.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편의점도 작업을 하신 적 있나 봐요. 아. 편의점을 한 게 아니고. 저쪽에. 메인에서 메인. 아. 메인에서. montage. 그 돈 해봤어. 그래요? 전 해보고. 딴 사람은 나는 그거. 그게 괜찮아서. 네. 그걸 또 하려고. 두 아저씨 연락처를 안 적어버리. 내가 도장을 안 해놔서. 다른 업체를 불렀더니. 그 작업은 안 하고. 아저씨가 갔다 온 데 있잖아요. 거기만 몸가서 오더니 막 가있다고 이러는거죠 저한테 지금 아우 여기가 몰래 와가지고 자기가 몰래 봤는데 한국도 세탁버리지 못했잖아 이런게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하는거에요 한국도 없었다고 근데 거젓이 쭉 오면서 와 완전 새거같이 만들었다고 펑펑 컨셔를 찍었어 백왕국 사신분이? 응 저한테 와서 사신분이 여기서는 석션이가 더 해주지나고 난 그걸 바렸거든요 지금 뭐 갓 지금 여기부터가 술러지게 아예 안들어가요 꽉 차서 나는 그걸 바르는데 거저씨는 자꾸 다른 아저씨들이 저쪽가서 봐서 그것만 하고 왔다면서 일단 가른 다음에 빨아도 해야돼 가른 다음에 일부 그래서 뭐 하더니 큰소리 빡빡 지더니 이제는 관을 안바꿔도 된다는게 어쩔을까 처음에는 저거구요 뒤에는 관을 새로 바꿔야되는데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든데 그러니까 자기소장님 뭔소리 하냐 갑자기 뭘 바꾸냐고 하니 가서 뭘 하더니 안 바꿔도 된다고 근데 한달도 안되서 주로 맡겼을 가지고 나고 나서 거기에 저... 그러니까 엉망가워 어... 어... 엊그제 엊그제부터 하는 즉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재빙기를 틀고 왔는데 아침에 누가다가 엊그제 억지 앵 앵 이 토지를 빼서 이 안에다 뚜검물은 엄청 많이 붓고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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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묵찌가네 묵찌묵찌가네 아저씨 카페도 작업을 안해보셨어요? 참고로 저보고 뭐 작업했냐고 물어보셨어요 안해본 작업 없으니까 아저씨 이거 석선을 해뜨기를 바랬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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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ses 우리 앞에 가르치다. 아야. 우리 앞에 가르치게 해. 우리 앞에 가르치게 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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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이렇게 흐르는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까 보시면, 이리 와보세요. 아까 여기서부터 안 들어갔어요. 꺾인 데서부터 꽉 차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야 물이 빠지는데, 마개 없어요? 마개 없어요? 아니, 아니, 아니. 다 먹어가지고 내려보려고.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요. 아저씨가 이렇게 흘러요. 이 정도 양은 충분해. 안 올라와요. 물 잘 내려가요. 안 올라오고, 예. 여기를, 여기를 가로 졌어야 돼. 그러니까 전에도 아마, 여긴 안 갈더라구요. 갈아 써야 돼. 여기를 안갈아 가지고 빨아 드려도 딱딱하게 부둔 게 그대로 있으니까 빨아 드려도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갈아주고 빨아 써야 돼. 빨더라도. 그러면 지금은 안갈아도 돼요? 갈았잖아요. 지금 지금까지 못 봤어요. 아니, 난 이 관을 바꿔야 된다고. 아니, 아니. 갈았다고, 갈았다고. 기름을 갈아야 된다고. 아, 이제 뭐라고 해. 믹싱, 믹싱, 믹싱. 나는 관을 갈아줘야 돼. 아니, 아니, 믹싱, 믹싱. 여기 다 갈은 자국이야, 이게. 여기에 많이 쌓였던 거에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를 갈아 줬어야 되는데. 이제 깨끗하게 쓰셔도 돼요, 이제. 잠깐만요. 저것 좀. 아저씨 차에 사다리를 안갖고 다니세요? 아저씨 차에 사다리를 안갖고 다니세요? 사다리 있어요. 왜요? 네? 사다리 있어요. 네, 뭐 하시게요? 아, 저거 하실 때 저거 하나 쪄 주시면 것 같은데. 뭐에요? 나간거? 저거, 정보. 아, 저거 추가금 500만원 인 거 아시죠? 네. 저거 비싼 인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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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주면 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시면 진행해 주는데 그럼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해요 그럼? 아니 그럼 관리사무소한테 얘기해요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아니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500만원 주면 된다고 가르쳐 줄 테니까 주세요 잠깐만요 네 불 끊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전돼도 제가 죽으니까 보험 들어놓으셨죠? 감전돼도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겠지? 자 다 됐구요 안 먹은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고 오늘 저녁 다 먹었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